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는 앞코 까짐이 좀 더.. 앞코 까짐은 경기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가죽이 벗겨지는거 네 오른발하고 왼발을 비교를 하면 제 경우에 항상 왼발이 약간 더 많이 까지는 편해요 제 경우에 이유가 뭐냐 오른발보다 왼발이 덜 동작이 부정확하거든요 약간 더 제가 원래 오른발잡이니까 그리고 까진다 그래서 신발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질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까지는 정도는 예를 들면 맨땅이면 모래 알갱이 이런 것들 때문에 축구화에 데미지가 클 수 있는데 인조구장 같으면 축구화 어퍼에 크게 데미지를 줄만한 것들이 없어요 저것도 물론 인조구장에서만 주로 차서 저렇게 되긴 하는데 저게 구멍이 뚫려서 못쓸 정도가 되려고 구멍이 뚫려도 사실 못쓰지는 않아요 그릴리시 처럼 그런거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어요 앞코 까진 같은거 10년씩 쓰지 않잖아요 동형님 일본산을 사도 어쩔 수가 없는거는 그건 개인습장에 따라 달려있는거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와 여기에 벌어져서 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동형님 여긴가 여기들 벌어지는건가 괜찮고 그냥 쉬어서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거는 이것도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벌어져서 아무 이상 없어요 여기 리벳이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벌어지지 말라고 이 리벳을 박는 이유가 여기에 박리를 막아주는 거에요 벌어지는거 요즘은 이제 접착력이 항상이 되면서 없는데 일본 축가들 보면 다 이렇게 가운데 막혀 있죠 요 리벳이 아쿠 벌어짐을 억제하는 장치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리벳을 박아 놨죠 이런것들이 다 장치들이고 그게 싫은 어떤 브랜드들은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실로 다 꿰매버립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걸로 보이는 것들이 실로 다 꿰매나는 작업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물이 많이 스며들어요 저쪽으로 ABC Tm4 시리즈 천연가죽이나 아쿠까짐 정도는 어떤가 아쿠까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일부러 계속 축구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킥을 할 때마다 땅을 차는 케이스다 아니면 아쿠까짐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구멍이 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앞코를 가지고 아마 인조 잔디 땅바닥을 몇백번은 차야 될 거에요 구멍이 날라 그러면 까진다 그래서 그게 구멍이 나지 않아요 쉽게 구멍이 날라 그러면 그냥 다 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멍이 날라 그러면 이제 점겐 한 번에 그런지 고민이라도